지식채널 1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과일, 사과 사과를 한 번 이상 먹은 사람이 100년 안에 죽을 확률 99.7% 실험용 힌지가 사과주스에서 24시간 동안 생존할 확률 제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노숙자 김씨는 버려진 사과를 먹었다 그런데! 식중독, 판정 사과는 정말 위험한가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지식채널 2